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대한민국 세력이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우겠습니까?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태극기 혁명 투쟁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수 정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반드시 보수 정권을 지키겠습니다. 깨끗하고 성실한 민초들을 대변하는 우리공화당. 기호 32번 우리공화당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기호 32번 우리공화당을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4월 5일과 6일, 4월 10일 사전투표도 본투표도 비례대표는 기호 32번 우리공화당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2번 우리공화당은 기호 32번 우리공화당을 지키겠습니다. 김민국 투표 김태민국의 경험